턱의 지옥 샐러드 칸중 원천 이스라엘 요일 이스라엘 다음 주에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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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늦었어 응? 여기 바다 가란 말이야 저기가 바다야 멋지다 어마어마한데 야경이 대단해 오사카 이런 것보다 큰 건물들 많이 없어 못 봐서 너무 아쉽다 다음에 코코모 하자 야경 공중정원에서 봤지? 와 진짜 멋지다 귀가 먹먹해 서로 화면 통해서 보지 말고 이제 그냥 봐봐 사방이 뚫려있다고 여기서 보는게 최고래 왜냐하면 건물들보다 높으니까 진짜 멋지지? 조금 무섭다 그쪽에서 봐도 다 보인까? 응 여기 딱 앉은 게 아니라 싹 보이는데 톨이 여기 앉잖아 응? 멋지지 않아? 여기 잘 있어 멋지지 않아? 저기 더 멋져 둘 다 멋있어 뽁뽀 있어 누노비키 뽁뽀 다음에는 알리마 온센 도 가고 응 정차 타고 한 두 번 정도 갈아타고 산속으로 끊임없이 올라간대 그거 타면 너무 아쉽지 한 번만 더 있었어요 거기 오 시원해 여기 밑에? 돌려있는데 와 시원해 샌냄새다 응 샌냄새다 응 밤에 봐도 멋질 것 같은데 여기 어머니 아버지가 올 수 있을까? 응 이제 엄마는 올 수 있을까? 아빠는 오는 것 같은데 왜? 아빠는 이렇게 오래 걷는 못 걸어 까마귀 아빠랑 오잖아 칼을 차를 빌려야 돼 다 갔나? 안 돼 난리가 바람에 다 갔나? 옥be 구멍 사라짐 방지만 빼앓 사진만들 퀴즈 마s 그래, 니가 뭐해, 니가 뭐해, 니가 뭐해 이쪽은 프라트우가 욕입니다. 카베츠기라에 있는 것 같아요. はい, 카베. 네, yes. 스테이크 스테이지만. 네, 감사합니다. 타코지. 스크랩리릴즈리 포크지건 스타일. 고맙습니다.